그럼 지금부터 신근경색에 관한 오해와 진실, OX로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O 또는 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젊은 사람은 신근경색증과 관계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답은 X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신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과학에 흡연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 분들은 20대, 30대의 나이에도 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슴 통증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방심하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 보겠습니다. 뚱뚱하면 신근경색에 걸리기 쉽다.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게 신근경색에 좀 영향을 줄까요, 선생님? 일단 이거의 답은 X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 네. 신근경색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비만만으로는 신근경색 발병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연관이 없다고 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왼쪽 가슴이 아프면 신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하니까요. 왼쪽이 아프면. 이건 답이 뭘까요? 이것도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아, X인가요?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아파야만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가슴이 아프거나 목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좌측 어깨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상복부, 명치 부근의 답답함, 묵직함과 같은 갑작스러운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 가슴이 아파야만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건강TV